홀로의 아이템으로 마녀 도형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용할 풍선은 파티 데코에서 나온 마녀 얼굴 40인치 호일 풍선인데요. 다른 제품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준비해서 세워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타이프 길이는 115cm로 준비했습니다. 이따부터 순서대로 쌓아갈 건데요. 첫 번째 제일 아래단에 들어가는 풍선은 5인치로 13cm를 파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밑단은 앞에 한 개가 중심에 놓이도록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은 12인치 블랙 풍선을 이용해서 25cm를 벌어서 트리플로 준비합니다. 1646 블랙 2개로 신발을 만드는데요. 끝에서 45cm 정도 길이로 불어서 매듭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발이 약간 쉬어지는 느낌으로 만드는데요. 1646 블랙 2개는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 1646 블랙 2개는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 선택할 조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발이 함께 합니다. 1046 블랙 2개는 독특선에 включ을 수 있습니다. 246 블랙 3개는 168 블랙 3개가 있습니다. 446 블랙 3개는 3개가 있습니다. 12cm 풍선 2개로 20cm를 불어 두플렛을 한 세트 만들어 줍니다. 뒤쪽에 두개가 놓이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 자리에 연결해 줍니다. 플랫을 트리플로 연결한 볼 사이에 두개가 놓이도록 단을 얹어 줍니다. 5인치 앞에 신발 위쪽으로 3개가 단이 있고 그 다음에 두개가 놓여 있는 상태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는 뒤쪽으로 12인치 25cm로 분거 3개가 있고 그 위로 두플렛으로 분 20cm짜리 한단이 얹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로 갔다가 지금 여기서 변칙이 돼서 이제 4로 단이 쌓아 올라가집니다. 5인치를 지금 11cm로 불어서 포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단을 또 쌓아줍니다. 다음 단도 동일하게 11cm로 분 포클러스트를 한단 더 쌓아줍니다. 동일하게 11cm로 분 포클러스트를 한단 더 쌓아줍니다. 이번에는 9cm로 불어서 포클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즈랑 블랙을 두플렛으로 불어졌는데요. 불어준 사이즈는 6cm로 불었습니다. 두플렛 세트는 총 4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단 위에 두플렛을 프레임에 묶어서 고정을 했고요. 앞면과 뒷면으로 배치가 되도록 놓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랙 2개랑 그레이즈 2개로 만든 포클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2cm로 불었고요. 역시 4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뒷면으쪽에 그레이즈 2개가 놓이고 뒷면으쪽에 블랙 2개가 놓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로 지금 두플렛과 포클러스트가 반복해서 총 4단이 쌓여지는 겁니다. 총 4단을 연결해서 상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면에 보이는 부분이 그레이즈 2개, 측면에서 봤을 땐 블랙과 그레이즈, 뒷면에서 봤을 땐 블랙의 형태로 배열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 제 상단에 하나 얹으면 되는데요. 지금 블랙으로 11cm로 분 포클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얹어줍니다. 제일 아래 신발이 있는 밑담부터는 5클러스로 갔다가 중간 단에서 포클러스트로 변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체, 상체 형태로 지금 스케어 형태 위쪽에서는 상체는 스케어 형태로 쌓아졌습니다. 페인지 블랙을 지금 18cm로 불었고요. 이 두 개를 두플릿을 묶어주는데요. 이때 뒷면으트를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최대한 길게 남독을 묶어주면 됩니다. 두플릿을 끼워줄 건데요. 현재 모습을 보면 뒷면에 12인치 다음 쌓여있는 5인치를 보면 12인치와 5인치 사이로 끼워주면 됩니다. 뒤에서 끼웠고요. 앞은 앞을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인지 블랙을 이번에는 16cm로 불어서 동일하게 느슨하게 두플릿을 묶어줍니다. 아까 첫 번째 12인치와 5인치 사이에 하나를 끼웠고요. 그 다음에 보면 5인치 한 단, 두 단 이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5인치 블랙을 13cm로 불어서 두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역시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뒤에서 봤을 때 5인치 하나, 둘, 셋 두플릿을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5인치 블랙을 11cm로 불어서 역시 동일한 두플릿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앞선 6cm로 불어서 연결했던 두플릿과 제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 세트를 두 세트 더 연결해서 사이 두 단을 얹어주고 지금 이렇게 두플릿을 끼워서 망토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팔을 만들어 줄 건데요. 육사력 블랙을 불어주면 됩니다. 손펌프로 불을 건데 불 때 치워줌을 주기 위해서 육사력을 잡아준 상태에서 불어줍니다. 지금처럼 불면 불면서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손펌프로는 약 12번을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늘 손을 간단하게 그냥 5인치 피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펌프 왕복 2번 또는 한 2, 3cm로 불어주면 됩니다. 육사력과 5인치 피치를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 5인치를 7cm로 불어서 타이브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고 이 자리에 띄워줍니다. 이렇게 두 세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팔 뒤쪽 꼬리쪽에서 두플릿으로 묶어줍니다. 두플릿짜리 그 자리에 팔을 끼워줍니다. 반영 호율 풍사 주입구 아래쪽에 끈을 연결해 주고 이제 위쪽 이 부분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걸어 주면 됩니다. 연결할때는 목이 최대한 밀착될 수 있도록 당겨준 상태에서 요술품선을 여러번 걸어주면 됩니다. 마이넬 머리카락이 앞쪽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상태로 고정해주면 완성되었습니다. 몽땡션 enjoy! 마이넬 머리카락이 많이 시킵니다. 감사합니다.